타카, CT64, 422, F30 이런 타카 종류 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접수받습니다. 또 청정기, 잔디깎기, 예초기, 재초기 등등 수리를 접수받으며 엔진톱, 타나카, 허스커바나, 돌머 여러 브랜드 가지고 계신 엔진톱도 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동공구, 스킬, 보쉬, 계양, 디월트, 맡기다, 메타보 이런 기타 전동공구도 수리를 받으며 현장에 주로 많이 쓰는 에어라체터, 에어 임팩트, 자단차 정비공구에 많이 쓰는 에어공구들도 함께 접수받습니다. 이 모든 공구 수리는 공구살댕공구몰.com 연락주시면 빠른 시간에 내 접수리 후 연락드리며 각종 용접기들도 수리를 받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분들 공구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